오케이 계속해서 숙동 가족의 둘째 달달한 신혼부부 승민 그리고 리노 우리 승민이 등장했고요 우리 리노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아요 뭔가 승민이가 치면 무서운 느낌도 있고요 겁먹은 느낌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만의 풋풋한 느낌 살려서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칸 네 잘할게요 잘할게요 아이언 씨 혹시 저랑 방찬 씨가 이 DJ를 만든다고 해서 혹시 불만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아 맞습니다 불만 하나만 알려주세요 불만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? 막내 온 더 빌드 막내 온 더 빌드 일단 제가 지금 엄마 성대모 잘해야 되는데 엄마 컨셉 한번 해볼게요 네 남편 왜? 안녕? 야 오랜만이야 야 여보 그날이 우리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지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 지금? 어 넘어갈게요 오케이 찬이 아 팀 명? 네 팀 명이요 팀 명 팀 명 우리 했잖아요 그거 뭐냐 가성? 오케이 오케이 흉성? 안습니다 가성? 안습니다 진성? 많습니다 저희 팀은 진성 예스 할미 아이엔입니다 똑같아 똑같아 막나가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아 이렇게 벌써 네 반항끼가 있었던 우리 둘째 아들의 역할을 아 관심 좀 갖지 마요 잘한다 관심 없는 걸로 갈게요 네 그럼 자 그리고 저는요 막내 예 막내도요 막내 네 막내여가지고 아빠 이렇게 삼형제에서 제 막내여고요 우리 아빠야 엄마 아 엄마 엄마야 엄마 여기 엄마 나 엄마예요 엄마가 아빠 엄마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막내 네 저희는 솜사탕제입니다 솜사탕제입니다 솜사탕제 솜사탕 솜사탕 자 하나 둘 셋 솜사탕제입니다 솜사탕제입니다 귀여워 솜상탕 솜사탕제 솜사탕제 솜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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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둘째 네 부분 팀의 의미를 보죠 네 저희는 이혼 위기 슈가 솜사탕 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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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진 이혼 공화